이 영상은 몇 개 몇 개 갚아야 하는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달에 100만 원씩 갚고 있는 걸 제가 스테이 찍어놔서 한 적이 하나야 브레이크 없는 바이크 책도 없는 것들을 책도 안 떼어 위로 세기러 나 절대 박고 없는 타입 I'm gonna smoke you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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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짓말이면 나 가만히 있어 50kg가 나오면 된 거죠? 오늘 이렇게 가슴 까고 나오지 않았습니까? 찌지 말쌌 기웃탭을 내게도 추마 어울리지 말아 이렇게 해야지 희준이 이렇게야 동생을 해야지 진짜야 일단 그러면 네 너 후원권 이뤘자 이번 달 안에만 주면 되니까 소파한 수강 아이 이 영상에서 그냥 후날은 그 전후날에 명확 전할 거야 광고 스케줄 아니잖아 저 저기 들어야 하는 겁니까? 저의 안주인은 목걸음 제시 킥스 드럼스 베이스 킥 드럼 베이스 킥 드럼 베이스 킥 킥 베이스 예 킥 베이스 킥 킥 드럼 베이스 자 요거같은경우에 안빨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빨지 않았어요 다온이 냄새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저의 인생 첫 애장품 오늘의 하이라이트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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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도 이게 그 주소랑 이렇게 적어 주십시오 예이 아 얘네 미쳤어! 진짜 너무 왜 웃어! 왜 웃어! 미쳤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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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진짜 이거 하기 싫었는데. 미쳤어!